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은 담당자가 있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고만 내가 돋는 일이 때로 멈어져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부르시니 나는 예수님을 제가 섬긴 여사님 나는 길을 섬기는 것에 두 개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 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긴 여사님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사랑하리라 내가 걸어 온 모든 사람 내가 걸어 온 모든 날 내 목소리 내가 걸어 온 모든 날 내가 걸어 온 모든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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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